강릉건 프로님의 트라이어를 얼마 전에 치시고 이제 보이시면 또 시합이 있잖아요. 그쵸. 제가 얘기로는 프로볼링 패턴이 조금 짧아졌다고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투핸드나 덤리스나 트레이퍼처럼 롤이 많은 볼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페널티 아닌 페널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릉건 프로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돈다고 해서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볼은 준비 다 돼있고 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도는 패턴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윗자리 쓰는 걸 좋아해서 그럼 투핸드 볼러분들이 대부분 아랫자리에서 그려서 많이 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위에서 칠려면 아무래도 구속이 좀 필요한데 강릉건 프로님은 원래 시작부터 구속이 빠른 편이었나요? 투핸드 1년차 때 진짜 느렸어요. 그래서 시합을 나가면 10분 핀은 한 두 번 잡을까 말까 했거든요. 시합 나가면요? 스피드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럼 강릉건 프로님이 연습할 때 요즘에는 중점으로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요새는 제가 백스윙 올라갈 때 왼쪽 팔꿈치로 좀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스트라이크가 잘 안 나고 있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트라이크 때 다 썼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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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크하시는 거예요? 네. 하하하하 연습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하하하하 진짜 혼 좀 놔야겠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강릉건 프로님 같은 경우는 자세가 진짜 다른 투핸드 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팔꿈치도 일자로 뭔가 올라가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원핸드로 치다가 투핸드로 바꾸셔서 그럴까요? 물론 원핸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연습이 답인 것 같아요. 백스윙이 굉장히 높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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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스윙이 투핸드 볼러 분들은 조금 뜯어서 놓는 느낌인데 강릉건 프로님은 뭔가 쫙쫙 뿌려서 한 번에 놔주는 느낌입니다. 하하하하 밀어서 치는 느낌? 네. 원핸드처럼 저도 근데 투핸드 초반에는 저도 진짜 엄청 잘라쳤어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투핸드는 회전이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 중략치로만 엄청 쳤었거든요. 뜯어치고 근데 이제 서서히 칠수록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중략지의 신경보다는 전완근 느낌으로 친다고 생각합니다. 전완근으로요? 저도 강습할 때 뜯는 강습생분들 보면 팔꿈치로 치세요. 전완근으로 치세요. 항상 명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유나 프로님이랑 촬영을 하고 왔는데 네. 한유나 프로님이 아 문건 오빠는 강습도 많고 바빠요 이러시던데 강습을 좀 잘하시는 편인가요? 네. 요새 좀 많긴 해요. 오.. 비결이 뭐죠? 제주도에서 올라가서 말할 것 같은데 하하하하 왜냐면 제가 제주도에 있었을 때 진짜 연락을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올라오니까 어차피 차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부산에서 오시고 구미에서 오시고 정말 감사드리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지금 제가 봐도 요즘에 강습이 많은 선수님들이 끊기고 있는 추세 같아요. 네. 맞아요. 유일하게 좀 상승되신데 강릉헌 프로님은 강습을 할 때 주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가르치시나요? 저는 일단 상체 각도를 일정하게 왜냐면 어드레스 잡을 때 상체 각도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이 만든 자세를 마지막 피니쉬 자세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거를 많이 봐요. 현재 덤리스 투앤드만 강습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원핸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오. 강릉헌 선수님이 원핸드로 치는 모습 인스타로는 봤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해서 믿기지가 않아요. 아 진짜요?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원핸드 볼도 저기 있거든요. 아 진짜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습할 때 쓰고 있는. 포 잘 치실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요새 진짜 이거 안 쳤는데? 몸풀 시간 드려요? 알겠습니다. 와 진짜 부드러운데요? 아 이런 줄 알았으면 원핸드 연습하고 올걸. 이렇게 된 거 내기 한번 하시죠. 지금 이제 리셋이 됐어요 점수판이. 그렇죠. 이번판 투앤드 원핸드 섞어 쳐도 됩니다. 대신에 원핸드 두 번은 쳐야 됩니다. 두 프레임은. 쳐서 200점 넘나 못 넘나로 내기. 아 200점 넘나요? 네. 무슨 내기 할까요? 여기 친구들 음료수 다 사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 시작하자마자 원핸드 치겠습니다. 라인 없을 때 쳐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 혹시 동원이 형 어디 갔어요? 전에 이렇게 하셨다가 음료수 사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원이 형의 약간 모습이 보이네요. 동원이 형은 다르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스트레이트로. 어 스트레이트 오. 오. 가비 가비 가비. 200점이요? 200점입니다. 아 근데 어려운 점수는 아니잖아요. 아 그쵸? 저 사실 쉬울 줄 알았어요. 일단 다시 투앤드. 아 이제 투앤드. 네. 요즘에 10번 핀 확률 한 몇 퍼센트 되시나요? 저 요새는 진짜 한 99% 되는 거 같아요. 아 진짜로요? 저 이제 아예 백업으로 잡거든요. 아예 백업으로 잡으세요? 왜냐하면 시합 때 볼을 가져갈 수 있는 개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여덟 개가 뒤에 놀 수 있거든요. 네. 네. 안정적이다 보니까 볼이 별로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아예 하드볼을 빼버리고 초고볼을 하나 더 넣는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초고볼이 하드볼보다 확률이 더 좋다고 라고 해요. 아 진짜로요? 예술이 누나 전 커버했습니다 원핸드 3번으로 갈까요? 오케이 3번 원핸드 3번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라인이 이제 나온 건가요? 저는 스트라이크 나왔다고 라인이 나왔다고 생각 안해요 라인이 나온 기준이 뭐죠? 그러게요 그건 뭐죠? 아주 굳건하게 서있어 줍니다 스펀핀이 한 번 더 왔어요 저 진짜 지금 살짝 서운한 게 왜 이 볼은 안 써주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더 신형볼이기 때문에 아 이게 더 신형볼이라 잘 피해 나가시네요 와 근데 진짜 커버함이 진짜 높네요 편해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원래 10번 핀을 잘 잡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합 때 10분 나오면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투핸드 시작했을 때 너무 많이 빼다 보니까 백업으로 썼을 때는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커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오늘 꿀팁도 뒤에 찍을 건데 따로 백업 강좌도 하나 찍죠?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백업을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막 댓글 다는 거 아니에요? 강릉강 프로님 때문에 손목 나갔어요 손가락 부러졌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인서트가 없는데도 저렇게 회전이 많은데 구속도 있으면서 스핀도 있으려면은 어떤 방식을 써야 될까요? 일단은 중략지에 집중을 하다기보다는 밀어주는 거에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연스럽게 밀어주게 되면 이 텐션으로 손목이 풀리거든요 그럼 이제 손목 텐션으로 중략지에 볼이 얹혀져요 그럼 그때 뜯어도 충분히 안 늦는데 동호인불러분들은 백스윙 내려오면서 바로 중략지로 가버리니까 회전은 어떻게 해서든 나와요 그쵸 그쵸 대신 스피드가 안 나온다는 게 단점이에요 200점이 조금 어려워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깔끔한 핀 전 틀렸어요 지금 6프레임 95점입니다 이거 200점 확실한 몇 퍼센트 보십니까? 10%?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트라이크가 다 나와준다면 모르잖아요 아 그쵸 근데 어차피 사랑하는 후배들인데 음료수 사주는 거 안 아깝잖아요 저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이거 보기 힘든 거거든요 무슨 일이었죠? 무슨 일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아 여기 프레임 삭제해줘 굉장히 미끄럽게 볼이 빠졌는데 미끄럽게 내려가버리네요 아 제가 어떻게 원핸드를 안 쳐서 범지가 음 네 와 원래 이건데 그쵸 아 닦아도 일부러 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닦아도 보였습니다 일단 200은 안되네요 일단 200은 안되네요 일단 200이 안되네요 이제 마지막 프레임이네요 네 마지막은 팬들이 봤을 때 와 역시 강름만 프로다 하는 3번의 투구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샷 보여드리면 돼요? 네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야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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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빼만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와 그냥 백발 백종이네요 네 무려 174점이야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애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아이 사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애들한테 말하러 가죠 아 네 얘들아 네 음료수 하나씩 먹어 사줄게 음료수 하나씩 먹어 아니 음료수를 먹으라고 얘들아 이거 먹지 말고 오 비싼거 먹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먹어 감사합니다 완전히 먹어 표정이 별로 안좋으신데 네? 괜찮으신거죠? 아 괜찮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무원 프로님은 그럼 평소에 휴일이나 이럴 때 네 취미생활이 있을까요? 헬스장을 가죠 굉장한 사랑꾼으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맞아요 여자친구 분도 원래 선수셨죠? 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볼링을 잘 치시던데 네 그렇죠 평소에 둘이서도 볼링을 많이 치시나요? 네 그렇죠 여자친구 볼링을 좋아하고 잘 치다 보니까 춤은 날에도 치는 날도 있고 네 딱히 하는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헬스장 가거나 아니면 둘이 영화 보거나 볼링 치거나 네 강문건 선수님이 어렸을 때 이제 선수 생활할 때는 투앤드볼링을 치는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뒤에만 봐도 다 투앤드볼링 치고 있어요 선수들이 저런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 진짜 굉장히 뿌듯하죠 저로 인해서 치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대한민국 투앤드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보탬은 했겠죠 0.1%라고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아 바꾸기 잘했구나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 투앤드볼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강문건 프로님은 프로 선수로서 목표가 있을까요? 프로로서 목표는 첫째가 우승이에요 근데 우승을 하고 싶은 대회가 이제 아무래도 자사컵 대회 브런스윅컵이 가장 하고 싶고 그리고 일단 상금으로 따지면 이제 큰 시합이 좋죠 아무래도 상금이 많으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래도 일단은 브런스윅이라는 회사에서 스폰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 자사컵에서 잘 치면 저도 좋고 회사에서도 좋게 바라봐 주시고 음 마지막으로 강문건 프로는 사람들한테 어떤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나요? 이제는 쿠앤드볼링의 강문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볼링의 강문건으로 저는 기억되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꿀팁 촬영도 할 거잖아요 거기서도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저에게 강습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그냥 제 이름 치면 영어로 볼보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접속하셔서 제 프로필 상단에 오픈 카톡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그냥 안 받으셔도 산 거 없고요 그냥 편하게 문의만 주셔도 되세요 성심성입과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인천 서구의 퀸즈볼링장입니다 대신 안 받으셔도 좋으니까 많이 방문하셔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로 써드릴게요 방문해 주세요 앞으로도 강문건 프로님 좋은 성적 많이 많이 보여주셔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